보건 환경연구원의 조사 결과 서문시장 야시장의 조리식품은 식중독으로부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중구청 위생과와 합동으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8일까지 서문시장 야시장 판매대의 식품을 점검했으며 쌀국수와 만두 등 조리식품 18건을 대상으로 살모넬라균, 황색포도상구균, 대장균의 오염을 검사한 결과 식중독 유발균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서문시장 야시장 등의 외국인과 내국인이 모두 많이 찾는 대구의 대표 관광지인 만큼 판매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